이 애기들 뭔가봐? 1,000백집? 어 이거 들어보는덴데? 이게 거기 나온거 아냐? 딴 데도 있는데 푸드코트 같은거 비슷한거 있을걸? 난 듣기만 했는데 그래 그냥 여기서 고르는데 분식도 있고 와인 시즌잉이 되게 많네 애도 가져있네 아이징 이거 специ자 일부 referral 마이징 이거 가져와줘 마이징 이거 가져와줘 이게 뭐지 뭐? 아 그렇게 이나면 이거 좋아 마이징 이거 가져와줘 이거 초코아지? 네 초코아지 하리버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끼고 있다라고 그랬어 아~~ 소프트 과자 과자 일본 과자도 많네 일본 과자도 많아 왜 하죠? 어 왜 하죠 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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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